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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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서같지 않은 모든 패션을 다 소화하는 수호 렌싱카를 타러 왔습니다. 서킷을 한 바퀴 쫙 돌리고 예전에 세훈이랑 미국에서 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짜 서킷 그때는 연습용 여기는 진짜 트랙 있는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써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호 렌싱카를 타러 왔습니다. 이 시각에 도착하시면, 손으로 오고, 이 시각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호 렌싱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시각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오늘 혼자 계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한번 시범 운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Say hi to 헬로우 Are we ready? Yeah yeah Let's go 가보겠습니다 Let's go parabol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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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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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어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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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제 버... 어흡...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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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로로에코스트로 엄청 롤을 좋아해 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힘입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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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물에 넣어주세요. 크게 불신이 더 결정하고 차가운mal이나? 아직 Yankee. 그 calculation 좋은 나اه, 지금 좋은 나اه 한번도 het,molà이와 참여 다른프라ığını Familien seriously 조절 또 누나네 равляं 좋은 것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어떠셨나요? 좋은 시간? 좋은 시간? 네, 좋은 학생 좋은 시간 이 에너! 이 에너! 이 에너! 이 에너! 이 에너! 여러분이 하하하 하하하 너무 행복해 정말 너무 재밌게 봐 무사가?! 무사? 무사지 조금 더 좋은데 Nie Zanay하고 наши 멤버들 하지만 근데 우리의 엑소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게 낯설지 않게 은은하게 쏟아지네 넌 I'm waiting for the morning sun I'll wake me up 이 세상이 빛나 너와 함께 I'm waiting for the night 저저든 세상에 멈춰서 널 기다리는 날 저저든 세상에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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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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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노래하는 데 집중도 많이 안 되고 멘트하고 싶은 말 다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쉴 수는 없었고 좋았습니다. 최고다, 최고다. 네 여러분 끝났습니다. 새 곡을 불렀죠. 모닝스타 그레이수트 커들 순서대로 불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솔로 무대로는 팬분들과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사랑하자 때도 팬데믹 때문에 못 만나고 입대를 했었는데 함성 소리도 처음 듣는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너무 좋았는데 약간 막 그런 걸 느끼면서 하느라고 더 정신이 없었던 음악방송 하더라도 약간 좀 뭔가 할 때 그냥 집중해서 내 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팬분들도 뭐 하는 때마다 반응이 오니까 막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제스처만 해도 팬들이 와 와 이러니까 내가 딱 하다가도 막 막 웃게 되고 막 내 옷 폼 잡아서 느낌 잡아서 하는데 막 웃게 되고 혹은 막 막 멈추게 되고 동작 화면이 와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던 느낌? 그래가지고 좀 설마 하다가 가사 틀린 건 아닐까 되게 걱정했고 점점 화면 할수록 이제 팬분들이 앞에 있구나가 실감이 되더라고요. 음악방송에서 좀 많이 했는데도 팬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멤버들과 함께 응원하러 오고 싶고 그래서 오늘 두가의 팬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호텔이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거기서 많이 본 운영이죠. 베르사체 호텔에 제가 와 있습니다. 대박인 게 이렇게 케이크를 웰컴 케이크를 줬어요. 뭐 처음에는 생일 케이크인 줄 알았지만 생일 케이크는 아니었고요. 쇼파도 이게 다 있고 저는 이게 베르사체 호텔 있는지 몰랐는데 모든 가구에도 다 이런 게 있어서 의자에도 있고 되게 재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카펫이랑 너무 아름다워요. So beautiful.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오늘 무대에서 나온 사진 보니까 약간 부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미국과 두바이를 오가면서 너무 맛있는 걸 잘 먹었나? 아무튼 오늘 너무 즐겁게 두바이 공연 잘 마쳤습니다. 내일 이미지인쇼까지 잘 보고 한국 돌아가네요. 돌아가서 새로운 페스티벌 및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젝트 또 준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했고 맥슬도 잘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바이러스 3 2 2 2 2 3 3 왔어요. 이게 전압이 괜찮은가 봐요. 집에 놔두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은데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거.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autiful Amazing Peace Hello Dubai One of my songs from my new album will be played at the Dubai Festival City Most Imagine Show Wow 5 4 3 2 1 Make some noise new boys What are you doing today? Oh What your sacred formula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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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So 가슴라이도 사랑 가슴라이도 사랑 가슴라이도 사랑 ! 오늘 아침에 한국에 돌아가ед 정말 놀라게끔 죄송합니다 이번엔 다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같이 만나요 저에게 기다리고 그리고 EXO 감사합니다 EXO에 엑소 사랑하자